안녕하세요. 조혜민입니다. 일이 너무 바쁘고 혼자 하기 버거움 때문에 일하면서 귀점 명상을 듣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고 원래 성격이 일하면서 잡생각도 많이 나고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는데 채환님 명상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어제는 청소하면서 자존감 회복, 퇴근길에 들으면 좋은 명상을 들으며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있는데 잠이 들 때쯤에 잠이 드는 듯 하지만 악몽에 시달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원래 꿈을 많이 꾸고 깊이 잠들지 못하고 며칠 사이엔 잘 잤거든요. 너무 명상만 많이 들어서 뇌가 혼란이 온 건지 수면 명상으로 마음을 편안해지고 자고 싶은데 3살 된 아이가 깰까봐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혜미님께서 원래 일하면서 잡생각이 많고 부정적인 생각에 불현덕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혜미님 이게 이제 우리가 모든 건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런 생각들은 내 삶에서 그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누가 던져주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우리가 이제 명상을 하면 어떤 단계가 오냐면 처음에 우리가 이제 1단계 1차원이라고 하죠. 명상을 하지 않으면 1차원적으로 살아갑니다. 사람이. 왜냐하면 1차원적인 게 뭐냐 하면 누군가가 욕을 하던가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툭 부딪혔어요. 아니면은 상대방 회사 직원 똑같은 동료가 말을 한마디 했어요. 근데 넌 왜 그래라고 똑같이 받아치는 건 1차원적인 생각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차원적인 거. 근데 차원을 바꾸면요. 우리가 이제 선이 하나 있으면은 우리가 큰 이렇게 스트롱 빨대 같은 통에 개미 두 마리를 넣으면은 서로가 지나가다가 서로 부딪혀가지고 안 가잖아요. 이게 이제 1차원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가 명상을 하면 살짝 2차원적으로 바뀝니다. 평면으로 바뀌어요. 1차원적인 게 이제 직선밖에 없잖아요. 평면으로 바뀌면 가로, 세로가 있죠. 같이 만나다가 비켜갈 수 있어요. 명상을 하면. 2차원적으로 돼요. 명상을 기초 명상만 조금만 하시면. 누군가 이렇게 얘기해도 내가 살짝 버리면 돼요. 틀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싸움을 잘 안 해요. 그리고 긍정적인, 부정적인 말을 하든가 해도 슬쩍 바뀌어요. 부정, 긍정적으로. 근데 명상을 중급 단계까지 가면 3차원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와도 막히고 저렇게 와도 막히는데 아, 3차원적인 높이 가나 생기잖아요. 명상의 중급자가 되면 어떤 상황과 힘든 상황이 생겨도 하늘로 올라가서 그걸 뛰어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명상의 힘인 겁니다. 근데 명상의 고급 단계까지 가면 4차원으로 바뀝니다. 4차원. 내가 어떤 힘든 상황이 오고 어떤 것들이 와도 이것을 다 포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버립니다. 그런 4차원적인 고급 단계까지 가게 되면 세상이 그냥 내 삶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움직이게 되고 그런 것들을 어떤 상황이 돼도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이런 능력이 생겨야지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곳이 이곳 천국처럼 느껴집니다. 그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고 행복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해미님 같은 경우도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싶고 하도 부정적인 생각에 불현듯 일어나고 떠오르는 건 일단 내 삶 속에 계속 명상으로 아직 다져지지 않고 4차원적인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명상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지금 명상을 들어도 내가 살아온 업식대로 명상의 그걸 통과하지 못하는, 여과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먼저 명상만 계속 많이 들을 게 아니라 일단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훌륭한 명상가가 되려면, 깨달음을 얻으려면 일단 먼저 준비운동부터 해야 돼요. 멋진 헬스 트레이너가 되려면 먼저 처음부터 역기를 들다가 근육통이 오고 어깨가 삐고 담이 오는 것처럼 처음에는 달리기, 걷기, 체조, 맨손 체조, 사이클 이런 것들을 반복하고 내 몸에 충분히 땀이 나고 충분히 준비가 된 상황에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귀점 명상 호흡법입니다. 명상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하러 갈게요. 들으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호흡 명상부터 들으시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혜미님, 항상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고 그리고 꿈을 많이 꾸는 건 내 무의식 자체에서 하루하루 생활에 불편함과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때 꿈이 계속 발현됩니다. 저는 꿈을 거의 안 꿉니다. 그리고 꿈 속에서도 내가 현실과 꿈이라는 걸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 꿈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내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꿈을 꾸다 보면 이제 우리 깨달음을 하고 통달하는 사람들은 꿈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꿈과 현실을 그냥 구분을 정확하게 하고요. 그리고 꿈 속에서도 현실하고 똑같이 걸어다니기고 우리가 뭐 절벽을 뛰어오르고 날기도 하고 이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무의식이 이미 정리정돈되고 내 마음 속을 다져있기 때문에 꿈과 현실이 똑같다는 것도 느낍니다. 그래서 이게 무의식이 일으키는 게 꿈의 우리 프로이트가 얘기했던 꿈의 해석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무의식이 계속 발현되어서 꿈을 꾸는 거니까요. 그래서 명상으로 고요해지면 나중에 꿈도 편안해지고 꿈도 거의 안 꿉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해민식 명상에 반복하시고 호흡 명상부터 먼저 시작하고 잠시 후에 대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실 때 여러분이 저에게 감정하실 수 있다면 일단 사진을 하는 게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감정하실 수 있는 게 아멘